정부가 물가 안정을 연이어 강조했지만 이에 무색하게 지난달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보면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지수는 104.79로 전년 대비 2.2% 급증했습니다. 2021년 10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. 특히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료는 10%대로 늘었고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도 1%에서 2%대로 훌쩍 뛰었습니다. 세계 원자재, 원료 및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공공요금도 크게 오르는 겁니다.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백승은입니다.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.